평생 동안 실천할 과제를 제가 드릴게요. 랩업에 대한 부담 없이 일일일생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면 랩업도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랩업도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실천과제로 이걸 하나 주목해 보십시오. 첫째, 여러분들이 날마다 일일일생 하루만 보고 수행하되 이거를 목표로 하시라. 마음이 뭔가 벗어났을 때 자, 이 기본기의 충실 이 얘기 먼저 드릴게요. 몰겐자, 접속임과 맡김 이런 기본기에 충실한 상태를 기본기가 이루어진 상태를 제가 이렇게 부를 거를 제안할게요. 사랑 안주 찰나라도 좋아해요. 찰나라도 어디에 앉아있냐 사랑에 앉아있다. 아니면 늘 빛 안주 늘 한결같은 그 빛에 내가 앉아있다. 두 개로 불러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빛 안에 있으시냐고요. 제가 지금 바로 여쭤볼 수 있어요. 지금 빛 안에 있으신가요? 사랑 안에 있으신가요? 미움 속에 있나요? 사랑 안에 있나요? 늘 빛 안주 빛 안에 계신가요? 늘 한결같은 그 빛 안에 계신가요? 그게 사랑이죠. 빛이 사랑이죠. 빛 안에, 사랑 안에 계신가요? 그러니까 평생 매일매일 닦아야 할 일일일생의 과제입니다. 이것만 보고 가시라고요. 레벨 안 보고, 다른 레벨 안 보고 가셔도 좋으니까 하루에 내가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느냐 빛 안에 머물고 있느냐 이걸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머물기 위해서 더 잘 머물기 위해서 이 세 가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만약에 사랑에서 내가 튕겼고 빛에서 튕겼다면 1단계 다음 날까지는 돌아오기 다시 이거 가능하실까요? 다음 날까지는 돌아오기 일일일생이니까 내생이네요. 이번 생은 글렀고 내생에라도 돌아오느냐 다음 생에라도, 다음 날이라도 돌아오느냐 1단계 2단계 당일, 잠자기 전이라도 돌아오느냐 당일에 어떻게든 잠자기 전까지는 다시 사랑 안주, 늘 빛 안주에 돌아와 계실 수 있나 늘 빛 안주라는 건 몰겐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몰라 괜찮아가 되고 빛 안에서 14조의 자명한 생각이 나를 보호해주는 상태 14조의 자명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서 작동되는 그 상태 물론 이것도 역량권, 상황권 내가 할 만한 정도에서 이게 아주 잘 되면 더 높은 경지겠지만 일단 그냥 일일일생이니까 오늘 하루만 보자고요. 지금 이 3단계는요 불원복의 3단계입니다. 불원복의 3단계 얼마나 멀리 갔다 오느냐 이 3단계 다음날 쯤에 돌아오느냐 당일날 돌아오느냐 마지막 5분 안에 돌아오느냐 어떠세요? 5분 안에 돌아오느냐 5분 안에 참나적속되고 14조에 맞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빨리 돌아와서 내 역량껏, 상황껏 그날은 돌아와야죠 잠자기 전에는 자 그래서 하루 미션입니다. 평생 하루 미션 이것도 일종의 레벨이란 말이에요. 레벨 테스트인데 레벨 테스트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그냥 본인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사시면서 되도록이면 2단계, 3단계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게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최선 다한다는 거 기본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뭔지 제가 기준을 지시드린 거예요. 당일날 늦어도 당일엔 돌아오라. 늦어도 잠자기 전엔 돌아오고 최선은 5분 안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다시 빛 안으로 사랑 안으로 여러분 사실 다음날까지라도 돌아오면 이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못 돌아와요. 가면 한참 가요. 일반 중생들은 쉽게 못 돌아와요. 아니 여러분 작은 일은 5분 안에 돌아오죠. 여러분 문제는 진짜 좀 내 삶에 센 게 내 나름대로 남들이 볼 때는 안 센 나한테는 센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센 거 나한테는 센 거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거는 힘든 일이니까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무조건 다음날이면 어떻게든 돌아오자. 자고 나면 도래도 돌아오자. 자기 전에 돌아오자. 5분 안에 돌아오자. 근데 이게 레벨에 부담 없죠. 부담 없으면서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레벨이죠. 동시에 이게 레벨이 됩니다. 다음날까지 돌아오신 분들은요. 여러분 본인한테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 찍듯이요. 여러분 일기장이나 양심노트 이렇게 쓰세요. 다음날이라도 돌아왔으면요. 늘 빛 정사 완전 쏩니다. 오늘 정사 나왔어요. 언제 정사 돼 봐요. 매일매일 돼 보세요. 찰나정사지만 매일매일 이거 찰나정사입니다. 늘 빛 정사 한번 돼 보세요. 당일날 돌아오셨다. 오늘 여러분 냉장고에 붙이세요. 오늘 나 늘빛 대사 5분안에 돌아왔다. 뭐겠어요. 늘빛 쏩니다. 성사 성인 되실 수 있어요. 성사 찰나성사 찰나 근데 성사 아니 일일 일생인데 하루 공부해서 성인도 못되면 일일 일생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인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릴게요. 요 3레벨로 정사 대사 성사 누리세요. 정토로도 이렇게 글을 놓고 전 어딘가요. 신사 위는요. 다음 생에나요. 재미없잖아요. 저는 한 생에 다 맛보시라고 왜냐면요. 원리가 있어요. 어떤 센 일도 다음날에라도 돌아올 수 있으면요. 그것도 온전하게 참나상태로 자명한 14조 안으로 실제 정사급 입니다. 실제로 당일날 장일날 육바람일 안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대사급 이에요. 5분 안에 육바람일 안에 항상 돌아올 수 있으면 성인급 이에요. 실제로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꼭 성인 수준의 육바람일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역량이 다르거든요. 돌아온다는 것만 가지고 정사 대사 성사를 말할 수는 없지만 정사 대사 성사랑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차원에서 늘빛 정사 대사 성사 쏘니까 누리시라고요. 오늘 하루 나 성사 오늘 성사 축하해 대견해 대견해 이러면 하루하루 재미있지 않을까요? 쏩니다. 성사까지 레벨업도 와요. 사랑안주 늘비단주 이렇게 공부하시면 오히려 레벨업도 잘 되실걸요. 레벨업 되시면요. 상담을 통해서 양사건 수사건 정사건 저희가 다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제 레벨업도 가능합니다. 수집과 수평 이 체계를 다 하나로 하자니까요. 통합 좀 여성적 수행법으로 제가 고안해 본 겁니다. 레벨 올라가는 거 즐기는 남성적 수행법이라면 이름을 그렇게 해봤어요. 좀 수평적인 수행을 즐기는 여성적 수행법이 조화를 이루게 수평 안에도 또 뭐가 있어요? 레벨업이 있습니다. 음향의 수행법의 조화를 이루게 하려고 제가 엄청 고심해서 만든 겁니다. 늘비단주 비단에 머물러라 사랑안에 머물러라 이거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기분은 알잖아요. 머물렀는지 지금 튕겼는지 레벨업 안올라도 된다고 하니 편해져서 그러니까 지금 3레벨을 제가 또 제시했잖아요. 5분 안에 돌아오시려고 최선을 다하셨는데 긴장되실 겁니다. 얼마만에 돌아오나 그거 가지고 체크하세요. 어픈 뱀 뱀 뱀 뱀 뱀